뭐야? 지금 중엔 정가자가 꽤 많네. 치명불량, 알코올 중독, 도박 중독 있는 사람도 있네. 아니 뭐 자료조사하느라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줄 사람 없죠? 없음 뭐. 이거 봐 내꺼. 보너스. 역시 전력계획실은 타 부서와는 다른 선발 기준이 있었어요. 희한하네. 아니 저기서 뭘 하길래 이력들이 다 저래? 고은 씨. 제 이력서 하나 새로 하나 써주세요. 취향 적용용으로. 그리고. 고은아.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? 혹시 대표님 치사하게 너 혼자만 보너스 주신 거니? 아니 뭐 돈이라면 사람이 또 때리겠다. 박주임님. 저한테 때리세요. 네? 그동안 저한테 쌓이신 거 있으시면 지금 푸세요. 갑자기 왜 그래야 제가 덜 미안할 것 같아요. 아니 아무리 그래도 때리려는 건 좀. 잠깐. 박주임이 못 당했다면 내가 해줄 수 있어. 아니요. 박주임님이 꼭 때려주세요. 아우 아니 아깝지만 할 수 없지. 아우. 내 마음을 꼭 실어서 최선을 다해줘. 아우. 진짜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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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